XSFM입니다. P-O-D-E-R-A 가끔 들어오는 영남어 사연. 네, 김동욱 씨 사연입니다. 김동욱 씨예요. 꽃피는 3월입니다. 남도는 폈지만 아직 여기까지는 많이 안 폈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말에 일이 있어서 부산을 지나서 창원으로 운전을 해가지고 오는데 개나리가 아직 초록색 반, 도란색 반 이 정도고 개나리만 피다 말았으면 다른 꽃 아무것도 안 핀 거잖아요. 이번 주는 그랬어요. 어제 간호사 아내에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 보냅니다. 네. 3월 2일은 학생들이 새학기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병원에도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게 정해진 게 있군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2월에 병원 가지 마라. 개조차 땡나만 타. 이렇게 교체 기간이니까 실수 많이 한다. 그런 속설이라고 해야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는 아플 거면 3월 전에 미리 아프던가 한 6월쯤 아프라고 하죠. 이게 컨트롤 되나요? 아무래도 새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저도 이직을 자주 해봐서 알지만 새로운 환경에 또 새로운 직장이 가게 되면 사람이 좀 긴장구하고 첫인상을 망칠까 봐 주의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게 됩니다. 그런 성품이시군요. 저도 좀 비슷합니다. 오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김없이 3월 2일에 병원에 새로운 의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초짜 의사들이 오시는군요. 2월은 괜찮겠네요. 그런데 2월은 정신이 없다 그랬어요. 어딜 가라 이러면서 옮길 게 결정이 되니까. 막 해요. 그런데 또 방학 때 무언가를 시술을 하게 되잖아요. 머리를 쬐다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2월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1월에 아파 본 적이 있었는데 되게 편안했거든요. 결정해서 아프겠습니다. 앞으로. 그중 같이 일하게 된 의사 한 분이 환자들에게 의사. 이거 어렵습니다. 무슨 초급 중국어 교제처럼 성조가 있구나. 성조. 의사. 어디 또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여기가 경남이에요? 경북이에요? 이건 잠시 후에 증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구나. 여기서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영남이네 서울어 있잖아요. 영남이네 표준어에 보면 그 공통점밖에 없어요. 없으세요? 이것밖에 없어요. 대구하고 부산말이 되게 다르잖아요. 당연히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영남분들이 무시하죠. 아 저 부산말인데 대구말인 척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니요. 그러면 그런 식이에요. 부산 사람들은 제 대구에서 왔다라고 하고 대구 사람들은 제 부산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의사. 여긴 인재 괜찮으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는 아 마창진 쪽에서 오신 분이구나 하고 알았답니다. 네. 사실 저는 창원과 부산을 구분해내는 능력은 없습니다. 참고로. 아내도 울산 사람인지라 내적 친밀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침 친구 중에서도 마창진에서 온 친구가 강한 사투리 억양을 가지고 자주 말을 걸곤 해서 바로 알 수 있었다더군요. 아 어디 봅시다. 영남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인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한 분도 그 의사분께 친밀감을 느끼셨는지 방을 나가면서 그분께 동료. 선생님.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하고 슝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의사분이 그 자리에서 굳어서 얼굴이 새빨개지시더니 아무 말을 못 하시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표준어를 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네요. 이건 사람을 조금만 만나봐도 금방 아는 문제죠. 이게 제가 죄다 최근에 겪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그 나라 여행을 가기 전에는 알아둬야 할 되게 많은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뭐라고 부르는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게 어려웠거든요. 어떤 지역은 아메리카노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다음에. 그런데 그걸 준비 안 갔다가 나중에 한 거예요. 대도시에서만 그렇게 부른다고. 일본에 갈 때는 호트코이와 아이스코이를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호트. 네. 알아떠는 거예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갔는데 이게 준비 안 된 사람들이 어디 있었나 보죠. 저는 사건의 시간에 오다이바에 있는 한국의 코엑스 같은 코엑스나 백스코 같은 도쿄 빅사이트의 지하에 있는 땡타벅스에 앉아있습니다. 되게 넓어요. 그런데 그날 행사장이니까 행사가 없는 날은 한산할 거 아닙니까? 사람도 별로 없어서 누가 말하면 목소리가 잘 들립니다. 저희가 이제 커피를 받아와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어떤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보여요. 아내는 등지고 앉았고. 들어오더니 이렇게 되게 쭈뼛쭈뼛. 들어오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 안 된 멍청이들. 직원도 얼어붙고. 사무인. 그 영남인도 얼어붙고. 그 얘기를 불과 이틀 전에 제가 아는 부산 친구에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본인이 파주에서 겪었던 일을 얘기해줬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라고 말했는데 직원이 반가워하면서 부산뿐이시냐고 물어서 놀랬다. 어떻게 알았지? 다 알아. 너만 빼고 다 알아. 아메리카노의 아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미. 알고 보니 그분은 본인이 사투리를 쓰지 않기 위해 말끝만을 올리며 서울말을 쓰시려 노력하신 건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만 들켜버린 겁니다. 아내도 사투리 쓰시면서 진찰하시고 그러시길래 별로 억양해. 신경 안 쓰시거든요. 사실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안 쓰는 분이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엄청 신경 쓰시는 거였죠. 그러면 더 어색해져요. 당연합니다. 신경 엄청 쓰면 오히려 어색해지죠. 네. 이유로 그분은 환자를 부를 때 의사 환자분 하고 부르시지 못하고 어깨를 툭툭 치시며 원래 환자분 이렇게 되는데 환자분 그렇죠. 하고 부르시지 못하고 어깨를 툭툭 치시며 부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미디어의 시대에는 되게 빠르게 방언이 사라질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아 정말 특히 영난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 이제 동네말이 내려오는 강도가 사람한테 깊숙이 박히는 강도가 엄청 세다는 걸 2020년대에 더더욱이 알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자기만 안 쓴 사람 말을 많이 듣고 살아도 이게 안 되는구나. 특히 남해군 같은 데는 경남 사람들도 거기 말 너무 세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천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그걸 이제 강화도에 몇 번 갈 때 느껴요. 야 이게 몇 사람이 전승에서 내려오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고 잘 보존이 되지. 진짜 힘이 세구나 말은. 글 말고 말은. 네. 당연합니다. 영남 총수자 여러분. 아메리카노는 정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굳이 그건 좀 괜히 미안해요. 안 되는데 왜 노력하지. 그러게요. 또 서울말이 매력적이지도 않잖아요. 지역말 쓰는 분들은 그 뭐라고 그러지 특유의 귀여움 딱 이너서클이잖아요. 그래서 딱 귀가 들어가는데. 가끔 방송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나는 내 말로 내 정체성을 모르겠어서 그게 답답하다. 오히려. 저처럼 섞인 서울말 아니고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영남호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김동욱 씨.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